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소개해드릴 영상은 자 이제 네이버 쿠폰 받아가세요 오른쪽 위에 상단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100원당 1000원에 100원 할인 3000원에 300원 할인 10,000원에 1200원 할인 2만원에 3000원 할인 3만원에 5000원 할인 5만원에 7천원 할인 10만원에 15,000원 할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3만원 결제시 5000원 할인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해보시면 아실 것이고 이 쿠폰은 2018년 3월 6일 23시 59분까지 다운이 가능하며 본 쿠폰은 다운로드 후 5일까지 유효합니다 음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이 영상은 네이버 할인 쿠폰을 캐시 할인을 받으라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